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공략주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인데 사실은 지금 이게 반도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움직이는데 이 대덕전자는 대덕에서 인적 분할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 지금 나와서 반도체 관련주로 보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양다리 걸친 종목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테마주이기도 하면서 반도체 기판이 풍기 현상을 빚으면서 지금 PCB 매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 개선되면 크게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PC 쪽에 PC, PGA 매출이 올해는 이제 한 500억 정도였는데 내년에 한 2천억 정도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왜 윤석열 테마주냐 하면 대덕, 대덕이 이제 지주회사거든요. 그런데 대덕은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쫓아가시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대덕의 사회이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인맥주를 보시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실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공략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 종목을 소개하게 됐고요. 매수가는 지금 15,100원인가요? 15,100원인데 현재가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매수를 하고요. 이 직전 고점이 17,900원입니다. 그래서 17,900원을 살짝 넘는 1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요. 손절 나이는 지금 14,000원 정도가 이탈되면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